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10%,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.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년 뒤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.